정우아 형이 한 번 묶어줄거야 일로와봐 아 여기만 묶으려고 아니야 정우아 형 한 번 믿어봐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믿어봐 정우아 아 진짜 한 번 믿어봐 일로와 아 어렸을 땐 말 잘 들었는데 야 이건데 고무줄 되게 좋다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基本 아냐 나가요 나가야 돼요 아 뭐 어디에 왔어 진영이랑 정국이는? 한글자막 by 한효주